필라테스 강사 그녀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좋은 재테크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며 운동의 매력을 널리 널리 점프하는 그녀 심어뜸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크리에이터 심어뜸입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열려있는데 저쪽이? 네 왼쪽 카메라를 보고 귀엽고 깜찍하게 윙크 한 번만 바로 준비가 되어있네 확실히 다르네요 보통 약간 좀 나이가 있거나 남자분들께서는 아 어떡해 이렇게 하는데 바로 보라트에다가 윙크까지 깜찍하게 날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운동하고 오신거에요? 아침에 축구 한시간 반 하고 원래 팀훈련이 10시에서 10시 반쯤에 있는데 제가 그럼 너무 짧게 해야 되니까 코치님한테 연락드려서 9시에 갈테니까 개인 레슨으로 해주세요 하고 한시간 반 하고 이제 샵 둘러다 왔어요 와 오늘만큼은 짧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굳이 어제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일어나자마자 한강 가서 한 5키로 뛰고 오후에 파워리프팅하고 그리고 근육통을 끌어안고 오늘 축구하고 저녁에도 축구해요 아 진짜요? 대단하시다 아니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다 받고 오신거에요? 네 역시 확실히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약간 이런거 좀 부지런하신거 같아 부지런한거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거 같아요 천성이 좀 집안 자체가 좀 다 많이 돌아다니고 맞아요 가만히 못 있고 그래 잘 때만 눕고 그래 그렇긴 해요 MBTI 혹시 어떻게 되세요? ENFJ 아 저는 ESFJ 있거든요 오 비슷하네요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았어요 오오 그리고 저희들이 또 90년생 동갑친구에요 이따 끝나고 친구해요 어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DM도 나눈 사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통점이 진짜 많은게 운동 좋아하시고 일단 운동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담하고 얼굴 이쁘고 얼굴 작고 피부 좋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끼워 맞춰봤어요 제가 아 진짜 진짜 제가 평소에 세미님 그 유튜브 진짜 영상 거의 다 볼 정도로 진짜요? 시간나서 제가 찾아보는 유튜버가 많이 없거든요 응 근데 저는 알고리즘에 한 번 딱 떴는데 브이로그다 근데 이 사람을 브이로그로 보는데 이 사람의 매력이 느껴지고 나랑 결이 맞다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봐요 허어 나중에 그러면 제 너튜브 브이로그에 한 번 나와주세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제 그러면 운동이나 이런 제 생활 일상을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되게 건강하다 오 그래요? 이 사람의 방송에 나오는 서준맘 이런 캐릭터보다 저는 진짜 박쌤이가 더 매력있는 사람인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 짝짝이분들에게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저는 사실 작년에 너무 바쁘면서 정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난 언제 날아갈 수도 있고 난 언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난 잠도 못 자니까 되게 불행했다가 불행해질 뻔하다가 제가 작년 한 6, 7월 달부터 운동을 제대로 시작했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그러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 생활의 습관과 운동이라는 게 정신과 몸의 건강에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근데 1년을 안 했는데 이 정도의 습관화를 대서 브이로그 안에서의 그냥 일상 속 세미님은 거의 상위 0.01%예요 그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멱살 캐리해서 운동을 갔다가 스케줄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오늘도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요? 제 자랑이에요 진짜 잘하시는 거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루가 상쾌하고 오늘 첫 단추부터 해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늘 좀 불안하다 제가 진짜로 수다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난 게스트분들이 많거든요 약간 느낌이 좀 쎄하긴 한데 자 우리 심으뜸씨를 모신 이유는요 봄맞이 이제 몸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들을 배워보기 위해서인데 우리 짝찌개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쭉쭉 해결해 주실 준비됐죠? 뭐든 아 좋습니다 운동이나 몸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인사하고 반겨주고 계시는데 느낌이 한 줄을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벌써 이제는 제가 원래는 끝나고 말씀드리는데 이정도면 저희가 오늘 좀 많이 해결을 못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또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그러면 좀 여유있게 할게요 좀 불러만 주실건데 자 일단 심으뜸씨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겠습니다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 그리고 넷플릿댕의 피지컬 백 등 각종 예능에서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을텐데 제일 처음 예능이나 방송에 나간거는 언제 어떤 프로였어요? 거의 10년이 돼가는데요 에? 2014, 15년도에 제가 피트니스 모델로 대회를 나갔었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일반인인데 갑자기 출발 드림팀에서 에? 연락이 와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1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장애물 달리기 막 이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걸로 제가 스쿼트 1000개를 그때 한창 하고 있어서 스쿼트 1000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초록창에 실시간 그 검색어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틀 동안 제 이름이 1위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막 매거진이랑 뭐 방송이랑 여기저기 다 연락이 와서 저는 막 필라테스 강사하고 있는데 너무 막 놀랬어요 오 진짜요? 와 그때부터 약간 방송에 피가 돌았나요? 그때 재밌었어요 맞죠? 저는 옛날부터 인싸였고 학교 부회장, 전교 부회장, 반장, 부반장, 서기 체육부장 이런걸 하면서 살았어가지고 오? 그 정도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 나쁘지 않았어요 웬일이야? 못 가진게 뭐에요? 저요? 이따 같이 찾아봐요 아직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잘하는 것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 케이스 같아요 와 멋있다 아니 좀 그러면은 이름을 제대로 날리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이름을 아무래도 그때 방송을 타니까 여기저기서 제 이름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본명인데 완전 본명이에요? 우리가 제 이름은 한자 한 그릇듬 한 그릇듬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 아무도 이제 이걸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 피트니스 분야에서 천천히 제 입지를 좀 굳히면서 영역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박맹자로 지으려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차라리 저도 그렇게 특이하게 지었으면 맹자 괜찮다 맞죠?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제가 딱 개그인원으로서 으뜸 얼마나 또 이렇게 깔끔하고 특이하고 그럼 보통 어렸을 때 으뜸 이러면 놀림을 많이 당하셨을텐데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3월 2일이 제일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 출석표에서 이름이 제일 특이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발표를 먼저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얼굴이 빨개졌었거든요 발표시키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신발장에 아빠가 이름을 대부장만하게 써주시면 그 이름을 안쪽으로 들고 다녔어요 어머 귀여워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왜 나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없지? 차라리 으, 듬이면 내 듬! 약간 이 뭔지 알죠? 이 쌍디글씨 좀 그래서 제가 쌍둥인데 동생 이름은 아름이에요 근데 저만 이름이 약간 특이한 거에요 보통 다운이로 짓거든요? 쌍둥이면? 그래서 너가 으뜸이면 동생은 버금이냐 이렇게 놀리고 되게 많았어요 오 그러네 으뜸 아니면 으쓱 이렇게 지었을 거 같은데 또 심아름 쌍둥이는 또 일반적인 이름으로 성이 좀 독특해서 성이 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 이름이 저는 진짜 그리고 힙 으뜸 이게 또 네 채라임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짓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내가 우주 끝판왕 힙 짱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약간 힙하다 약간 이런 트렌디함도 가져가면서 그래도 제 체형에서 돋보이는 게 이제 허리랑 엉덩이 이런 라인이니까 그냥 시그니처로 가져가자 해서 자신있게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정한거죠 그러면 또 더 열심히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힙 으뜸인데 힙이 막 찌그러져 있어 막 아 좀 슬프죠 그치 인정을 안 해주지 아니 그러면은 여러가지 호칭 중에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린다는 호칭이 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불리는 별명은 옥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옥금? 네 제 이름을 잘못 들으면 그런 약간 독특한 발음으로 저 사람들이 듣거든요 네 한 번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분이 심옥금이라고 이름을 받아 적은 거예요 오 진짜요? 진짜 아파 죽겠는데 오 근데 아빠가 같이 가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걸 놀려서 친한 동네 친구들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저한테 그 호칭을 얘기하고 네 보통 뭐 파이리 뭐 으뜸이 그 다음에 옥금이 그 다음에 뭐 뜸이 귀엽다 별명 이름 가지고 사람들이 귀엽게 부르는 거 같은데 뜸이라고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오 귀여워 뜸아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께서요 네 운동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죠? 하하하 다음 시간에 지금 절반을 어 우리가 막 히브때 운동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초반에 깔리긴 해야되는데 네 일단은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요 네 운동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네 이렇게 빨리 넘어간 적도 처음이네요 네 소재일 님께서 저는 집에서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기 할 때마다 무릎에서 딱 딱 소리가 나요 꼭 아픈 건 아닌데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 일단 통증이 없으면 계속해도 괜찮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단 무릎과 골반을 동시에 움직이는 게 스쿼트거든요 네 그래서 발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발은 여기인데 무릎은 가끔 이쪽 방향이나 안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발은 1시인데 무릎은 11시나 3시 정도로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속도를 엄청 천천히 발과 무릎의 정렬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제 또 영상 중에 스쿼트의 정석이라는 유튜브 맨 처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네 그게 진짜로 세세하게 15분 2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배우면은 좀 이런 소리라던지 좀 자세가 좀 해결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자세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저는 PT 선생님이 봐줘도 네 저는 되게 정확히 하고 있는데 삐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어렵습니다 오성민님께서 뱃살을 빼고 싶어서 저녁마다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데요 훌라후프가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뱃살을 빼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뭐 훌라후프만 하는 것보다는 훌라후프 전에 코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복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볍게 바깥에서 뛰는 거 아니면 줄넘기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상승하는 거죠 오 맞습니다 그리고 식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뱃살을 빼시려면 운동보다는 내가 운동하는 거 대비해서 식사량을 조금은 컨트롤 해주는 게 좋죠 뱃살을 쫙 걷어내고 쫙 말리니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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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는 사례는 없어요 맞는 거 같아요 네 자 이안언니께서 뱃살 고민이 진짜 많네 뱃살이 가장 고민인데 초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뱃살 운동 추천해주세요 꼭이요 했는데 저는 플랭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플랭크 플랭크와 스커트 엎드려가지고 플랭크는 이렇게 이렇게 의자에 이런 네 제가 말로 할게요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네 지금 플랭크를 직접 보여주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용어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자에다가요 팔을 딱 올려가지고 심지어 이게 움직여서 네 엎드려 뻗쳐 자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힙 으뜸 네 힙이 보이고 있습니다 30초씩만 한 다섯 번? 어 30초씩 다섯 번 정도 그리고 또 영상 중에 플랭크 챌린지가 있어요 아 병행하시면 배가 납작해져요 오 진짜요? 평소에도 하시나요? 저는 많이 하죠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이 운동이고 그 다음에 훈련도 운동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주 며칠 술 드세요? 지난주에 화, 수, 목, 금, 토 거짓말하지만 술 마시는 몸이 아닌데 사진 보내드릴게요 근데 가볍게 즐겨요 아 약간 반주는 구워라 맛이 나랑 진짜 성향이 똑같다 지난주에 내가 이틀 연속으로 먹었네? 어? 3일 연속으로 먹었네? 아니 잠깐만 혹시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새 쌍둥이 아니었냐고 어? 내가 외모도 그렇고 나 쌍둥이였을 것 같아 진짜? 하하하하 자 우리 5426님께서 체력이 안 좋은 걸 스스로 너무 잘 아는데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샘디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도 운동 약간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맞아요 일단 동기부여가 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자꾸 보는 거예요 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동기부여로 어?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짐을 한 번 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와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게 말씀하세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20대 초반에 다이어트 약을 먹어봤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40kg대를 처음 딱 가져봤는데 그리고 당연히 요요가 왔죠 네 20kg가 요요가 온 거예요 어? 어? 근데 자꾸 그 날씬했을 때 내가 안 잊혀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죠 네 동기부여요 그때가 자꾸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상상만 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쫙 뺐죠 10년이나? 거의 10년 가까이 가끔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라떼는 내 시절 내가 가장 리즈였던 그 시절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 맘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좋지 않아요 이 여자 이 여자 나랑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진짜 와 벌써 시간이 3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4부에서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저희는 그러면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박소채 4부 시작했습니다 와 저 지금 어 이모님 소주 한 병이요 할 뻔했어요 하하하하 둘이 둘이 너무 막 운동 얘기해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어 자 그러면 우리 짝재기분들의 질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샘디가 으뜸씨를 너무 많이 데리고 있어서 죄송해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947님께서 으뜸님 남편분 식단 조절 바디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 해주신다면 주 메뉴와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는데요 초반에 1년은 오빠가 평생 아침밥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 해줬어요 매번 다르게 샌드위치 해줄 때도 있고 샐러드 해줄 때도 있고 쉐이크 해줄 때도 있고 장 봐가지고 찌개 끓여줄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바빠져서 제가 오빠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쁜 걸 대신하기 위해서 제가 먹으려고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만들었고요 그게 저희 아침 식사 대용이 됐어요 그러겠네 그냥 식사 대용 그리고 어릴 때 축구를 했었어서 남편이 저랑 축구를 같이 해요 달리기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 스포츠를 즐겨요 부럽다 진짜 되게 되게 좋아요 이게 약간 커플이나 부부끼리 운동을 같이 하면 싸우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 자자 볼까요? 자 이은지님께서 육아를 하다보니 운동할 시간이라곤 아기 낮잠 시간뿐 아기 잘 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홈트 있나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좋고 거실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추천해주세요 어뜸쌤 스쿼트는 두 다리 서 있을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화장실에 숨어서 변기 위에서 해도 돼요 변기 위요? 변기에 앞에 앉아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의자에 앉듯이 근데 홈트는 너무 좋은 게 요즘에 층간소음 X로 되어 있는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소음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호흡이랑 소리만 안 지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몇 천 가지 있을걸요? 맞아요 금액도 아낄 수 있고 집에서 뭐 그렇게 조용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서서 하는 복근 운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서서 복근 운동을 한다 오 자 김영아님께서 저는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은데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요 허벅지 살을 빼면서 근육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허벅지 두꺼운 게 요즘에는 복 받은 거거든요 약간 섹시하잖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우려 같이 해주면 허벅지 살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육이 붙으면서 라인이 확실히 탄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은 걷기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맨몸 운동 위주로 하다가 하나 둘씩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니스 아니면 뭐 클라이밍 아 맞아요 아니면 뭐 요즘에 축구도 일반인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서 내가 어떤 운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뱃살 빼고 싶어요 허벅지 빼고 싶어 하면서 부위별로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위별로에 대한 컴플렉스는 누구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약간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속에 완벽한 몸을 여러 명 봤지만 실존하는 완벽형 인간은 거의 없어요 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막 조각으로 막 이렇게 빗어내듯이 그런 몸이 아닌데 그 완전한 이상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몸의 기준이 그렇게 이상해져 버리면 어 나는 왜 여기 살이 있지 어 거기는 원래 살이 있는데 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기준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면 되지 나와 저 먼 곳의 목표와 계리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 아 사람마다 가진 매력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건강해지고 운동을 해도 어 너 되게 얼굴 좋아졌다 너 되게 몸이 날씬해진 것 같아 탄력이 생긴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5972님께서 필라테스 할 때나 헬스장에서 기구를 들 때도 숨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어렵던데요? 호흡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호흡 진짜 이 생명줄이잖아요 어 그럼요 호흡을 안 하면 진짜 죽어요 응 근데 호흡을 생각보다 의식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운동할 때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코로 숨을 마셔보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다시 한번 더 코로 마시고 입으로 오랫동안 뱉어내세요 를 자주 하잖아요 하루에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또는 자기 전에 내 몸이 좀 더 정돈되고 호흡이 훨씬 좋아지고 오 운동할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구간에서 호흡 내쉬면 돼요 오 힘든 구간에서? 스쿼트도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무대를 무게를 벗힐 때 일반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내리면 되고 내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근 운동도 복근을 이렇게 접을 때 힘들잖아요 네 접으면서 호흡을 뱉으면 돼요 참는 게 정말 안 좋아요 근육이 수축할 때라고 해야 되나? 그 근육의 수축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수축하는 타이밍에 호흡을 뱉을 수도 있는데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오히려 컨트롤 할 때 반대로 뱉어요 진짜요? 그리고 파워리프팅처럼 기술로 사용하는 데는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나는 동안 숨을 안 해 호흡을 안 뱉어요 다 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을 할 때는 힘들 때 호흡을 뱉자 아 한 구간에 호흡을 뱉으면 한 구간에 내쉬자 이런 리듬이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저도 뭐 PT를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숨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약간 배에 풍선 넣듯이 꿀팁이 있잖아요 배에 이렇게 복압을 채우는 복압을 채우는 것도 혈압이나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몸통에 공기를 한 번 채워서 참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누가 내 배에 펀치를 팍 날리는 그 순간에 읍! 이걸 막기 위해서 읍! 그게 복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너무 참다 보면 얼굴이 또 시뻘개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때는 그냥 들이마시는 호흡은 의식적으로 돼요 아 근데 뱉는 호흡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 뱉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입으로 먼저 뱉어야 돼요 입을 가리고 코로만 마시고 내쉬면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쵸 어려워요 근데 코랑 입을 자유롭게 호흡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운동할 때 편해져요 오 자세 취하는 것도 편하고 근육 동원도 편해지고 회복도 좋아져요 우리 5804님께서 저는 필라테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진짜 동작이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서 너무 더디게 따라가다 보니 재미가 없어서 금방 그만뒀는데 학창시절 암기과목 잘했는데 왜 이렇게 이건 안 외워질까요? 운동은 머리로 하는 거 머리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똑똑한데 난 왜 이렇게 몸치지? 어머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반복 숙다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암기를 할 때 쓰는 집중력으로 운동할 때 쓰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집중을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운동을 잘하고요 집중력은 안 좋은데 몸을 잘 써 그래도 잘해요 내가 그래서 이 집중력과 몸을 잘 쓰는 거와 이 똑똑한 게 어떤 레벨인지를 알고 있으면 운동할 때 나의 특징을 적용시키면 돼요 확실히 제가 댄스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춤을 외우는 데 있어서는 진짜로 많이 쳐봐야지 맞아요 금방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몸이 익으니까 다음 동작이 대충 이런 동작이 나오겠구나 라는 맞아요 필라테스도 계속 배우다 보면 이제는 배웠던 동작들이 자꾸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요 오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이양우님께서 하루에 만보 이상 걸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굳이 시간 내서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랑 몸을 움직이는 거랑 실제 운동 모드로 켜서 하는 거랑 진짜 받아들인 게 달라요 어머나 결국에 운동이라는 것도 신경 이 뉴런 신경에서 일단 내 몸을 다 뇌에서 자지우지 하는 거라서 걸을 때도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도 걷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난 지금부터 걷기를 할 거야 걷기 모드를 켜면 내 몸에선 다르게 받아들여요 아 근육 동원이 달라져요 나 그럼 맨날 모드로 켜야겠네 네 잘 때도 난 지금부터 운동 모드로 잠을 잔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운동 모션이 나오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냥 스쿼트나 런지 하듯이 몸에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이다 아 몸이 덜 다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냥 간다 터덜터덜 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 모드를 딱 켜고 자세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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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리 엉덩이에 힘 줘서 걷고 더 파워풀하게 걷고 그래서 양훈님도 만보 이상 움직임은 있지만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서 조금 더 피로성을 느끼시다면 추가적으로 10분이나 20분이라도 딱 지금부터 운동으로 걸어야지 라는 걸 넣으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실 거예요 오 그리고 항상 만보 씩 걷는다면 몸이 기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이상의 운동량이 있어야 빠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박유선님께서 셀룰라이트 때문에 짧은 치마를 못 입네요 효과 좋은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 셀룰라이트도 결국에 제가 아까 그 신체상이 좀 잘못된 경우에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셀룰라이트가 있고 왜 이 팔뚝살이 있고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짧은 치마를 못 입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탄력과 자신감과 체형이 바라지기 때문에 짧은 치마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짧은 치마를 입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좋은 날씬한 옷 그 다음에 작은 옷을 목적으로 두는데 그 운동법이 잘 먹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선님이 어 나는 이 목표로 운동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맞죠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내가 오늘 운동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일과 모레와 한 달 뒤에도 운동할 수 있는 강도로 해야지 운동이 싫어지지가 않아요 운동은 즐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이하영 님께서 저는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왼쪽 골반을 엄청 뺀다고 하더라고요 틀어진 골반 교정할 수 있는 동작 알려주세요 일단 뭐 교정 저도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골반이 한쪽 튀어나와 있다 인지가 첫 번째에요 나 골반을 자꾸 빼고 있네 골반을 빼지 말아야지 두 발 위에 엉덩이를 똑같이 두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습관 교정이 되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정 효과가 같이 일어나요 이성실 님께서 요가나 스트레칭 할 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밸런스가 달라요 왼쪽 다리를 구부릴 때나 옆구리를 굽힐 때 등등 왼쪽과 오른쪽의 통증과 구부려지는 각도 등 많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 운동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치료 단계인지 아니면 내가 케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연성의 각도는 모두가 좌우 밸런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유연성이 더 좋지 않은 쪽을 한두 번 더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이쪽 하고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안 좋은 쪽에 반대쪽에 과신전인 경우도 있어요 레벨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이런 건 조금 더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저조차도 좌우 스트레칭이나 그런 유연성이 달라요 축구도 불균형 운동이거든요 한쪽 다리만 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매번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인지를 하고 거기서 어? 이쪽을 더 써야지 덜 써야지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축구할 땐 불균형이 일어나지만 파워리프팅이나 필라테스 걷기 러닝을 할 때는 좀 신경 쓰면서 해야지 계속 이제 머리에 넣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오! 오오오오오오 오호정진님께서 살 빼려면 정말 이것만은 먹지노라 하는 게 있나요 요즘에는 제로 탄산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탄산음료가 제일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많은 연구결과로 각설탕 왜냐면 정말로 많은 소화비만들이 생각보다 어릴 때 관찰을 해보면 음료수를 정말 많이 먹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로 음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로 음료수는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중에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지만 단 거를 끊는데 단 거를 먹고 싶지만 제로 콜라로 의존하는 건 안 좋아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로 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이 콜라와 탄산과 단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시려면 다른 일반적인 당을 먼저 드시고 추가적으로 콜라를 먹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로 돌리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탄산 드신 거 언제예요? 어제요. 어제요? 네. 제로 콜라 먹었습니다. 저는 운동량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먹어도 체중이 맞춰져요. 근데 이 체중이 맞춰진다는 거 뒤에는 어마무시한 운동량과 활동량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사실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정안님께서 제가 어깨가 굽어있어서 그런지 상체 덩치가 엄청 커 보여요. 저도 모르게 자꾸자꾸 어깨를 모으는데 이걸 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정안님 일단 깍지를 끼고 네, 깍지를 끼고 만세를 펴보세요. 네, 만세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 우리 앞에 제작진 어르신분들도 다 따라하고 계세요. 오른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쭉 내려보세요. 쭉 내리고요. 멀리, 멀리, 멀리 그 다음에 어깨를 그냥 한 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양쪽을 여덟 번 돌려요. 여덟 번 뒤로 넘겨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요. 반대쪽 앞으로 어우 시원해. 그 다음에 팔을 그냥 떨구세요. 네. 옆으로 쭉 올려요. 어깨 안 올라가게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자, 손가락을 모으시고요. 네. 팔꿈치를 W 모양을 그리면서 네. 근데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옆사이드로 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을 천장에서 날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멀리 만제했다가요. 팔꿈치를 옆구리로 내리면 됩니다. 팔꿈치의 스프링이 이렇게 눌려진다고 생각하면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다섯 번만 해볼게요. 마시고 팔이 W자가 되고 있어요. 두 번 더 좋아요. 한 번 더 이거를 하루에 다섯 번만 해보세요. 오오오오오. 하루에 다섯 번. 많은 교정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운동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다보면 후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요. 근데 이렇게 내가 상체를 세우고 팔을 한 번 당김으로써 등 근육이랑 등 근육이 감각을 까먹고 있는데 그 감각과 기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전하다 졸릴 때도 제일 좋은 게 등 움직이는 거거든요. 날개뼈 돌리는 거, 팔 돌리는 거. 잡고 돌려주고 하면 잠이 깨요. 왜냐하면 교감신경 때문에 정신을 조금 더 신경으로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안 움직이면 계속 졸려요. 졸리다 그러면 기지개 켜시고 일어나고 걷고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도 되고 잠도 깨고 자세도 좋아지고. 일석 다 줘요. 그러네요. 1804님께서 종아리살이 있는데 계단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쑤시는데 계속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리살을 빼기 위해서 계단 운동하는 건 너무나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쑤신나는 개념이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누적된 통증인지 아니면 근육통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서 앞뒤로 기본적인 발목의 무브먼트나 이렇게 워밍업, 쿨다운, 종아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 두 개씩 올라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더 좋다는 거는 결국에 강도가 더 높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계단을 두 개씩 올라가면 동원되는 근육들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는 것보다 더 짧게 힘이 끝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있어요? 하나씩 올라가서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두 개씩 오바했다가 다음날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걷기 30분만 하자가 난 달리기로 30분을 할 거야 하면은 다신 안 하게 돼요. 맞아요. 힘들거든요. 점진적 과부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1804님께서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동작도 따라하다 보니 너무 도움돼요. 다음에 또 나올게요. 그럼요. 아직 갈 준비하지 마세요. 질문 더 있어요. 907님께서 많이 마른 남자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살을 찌우는 운동법도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살을 찌울 때와 살을 뺄 때 운동법과 식사 패턴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돼요. 살 찌는 분들이랑 살을 빼려는 분들. 특히 식욕이 왕성한 사람과 식욕이 없는 사람이 먹는 패턴을 3시간 간격으로. 먹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습관을 먹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살이 찌고요. 폭식을 하고 막 참았다가 굶었다가 먹고 하시는 분들이 3시간마다 양 조절해서 먹게 되면 폭식 과식 안 하고 살이 빠져요. 가운데서 만나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딱 기본적인 몸 밸런스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마르셨다면 어거지로라도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2시간, 3시간, 4시간마다 일어나서 내가 잠들기까지 깨어있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속 드셔야 되고요. 운동을 기본적인 체력 수준을 높이는 정도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김인자님께서 허리 강화 운동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허리 강화 운동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보다 코어를 강화시키면 허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코어 운동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으로 내 심부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허리가 크게 안 다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 조혜원님께서 운동 안 좋아하는 저라서 처음에는 운동 얘기랑 시큰둥 했는데 점점 으뜸쌤 얘기에 빠져드네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운동이 내가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늙어갈 거고 나이가 들어갈 거고 어딘가 아파지고 고장이 날 텐데 이 수명이 긴 시대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 건강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는지가 이제 노년의 70대, 80대, 90대의 삶의 실이 달라질 거다. 명언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인사는 같이 마지막에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으뜸님 아직 안 보내줄 거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9367님께서 미스입니다. 오늘 정말 귀 쫑긋하고 들었네요. 숨소리 하나 놓칠까 봐.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제가 무조건 약속 광고 나갈 동안 잡아놨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친구잖아요.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최기랑님께서 으뜸님 제 운동 롤모델이세요. 코로나 때 운동 시작 홈트하면서 늘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시퀀스 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문자가 너무 많이 왔대요. 이런 감사 인사나 이런 문자가. 그래서 저희가 원래 중간에 노래 두 곡을 들었어야 됐는데 한 곡도 안 들은 거 아세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피드백 받으면 빨리 더 좋은 운동 루틴으로 운동을 더 하고 싶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더 제공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안혜리님께서 말을 왜 이리 잘하시나요? 말하는 방법도 공부가 아닌 운동하시나요? 뇌 운동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직업 자체가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스피치 혹시 하건 아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직업이 계속 저를 교정해주는 것 같아요. 정돈 시켜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아이고 또 그만하라고 음악이 흘러나온다. 싫어. 어쩔 수 없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지면 저희 피디님이 목을 끄고 난리 났어 지금. 잠깐만 내일도. 밤을 마세요. 스타떨로 쫙 등겼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를 구49. 에러우. 에러우. 감사합니다.